1. 우째 이런 일이 하나님께 의지해선 안된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목의 무실론자 임명. 오늘의 양식 골롯에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오늘의 황당뉴스. 하버드대 교목의 무실론자 임명. 미국이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교목의 무실론자 임명. 교목 그렉 앱스타인. 놀랍게도 무실론자 교목. 하나님께 의지해선 안된다는 소신지닌 인물. 어떻게 무실론자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을까요? 키포인트 신학. 교목이란 무엇인가? 프로테스탄트계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목사를 일컬으며 종교계획후로 사회에 진출하게 된 프로테스탄트계의 각 교파는 교육사업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때 설립된 각급 학교의 교장은 보통 목사가 겸직을 하였습니다. 그 후 행정적 사무부담이 늘자 학교정의 직분을 독립분리시키고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을 전담하는 목사가 새로 배치되었는데요. 이러한 제도는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후 미국에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 후기에 기독교의 여러 선교단체들이 신교육기관을 개설하였을 때부터 이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션위기 학교의 책임자는 모두 선교사였으므로 처음에는 교목이 따로 없었고 외국인 선교 목사를 보조하여 종교과목을 가르치는 선경교사가 있을 뿐이었지만 그러나 8.15 광복과 함께 프로테스탄트계의 사학이 많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션과 관계가 없는 기독교인이 창설한 교육기관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에는 종교교육을 담당하고 종교행사를 주관하며 1962년부터 이들을 교목이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영적 타락 하버드 대학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의 시천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미국 메사추세추주 캠브리지시에 있는 사립종학대학교이며 미국 동부 8개 명문 사립대학인 아이브리그에 속하는데요. 1936년 메사추세스 식민지 일반의회의 계열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1639년 도서와 유산을 기증한 제2 하버드 목사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의 학료 제도를 모방한 조직으로 출발하여 식민지 시대에는 목사 양성에 필요한 종교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1869년부터 40년간 학장을 지낸 C.W. 엘리엇은 독일 유학의 경험을 살려 전문적 학문 연규기관으로 개혁하고 선택과목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 하버드의 타락 미국 하버드대 교목의 무실론자 임명 교목 그렉 앱스타인 하나님께 의지해선 안된다는 소신지닌 인물 무실론자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요? 미국 하버드대학교가 무실론자를 교목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플레이즈에 따르면 하버드대 송직자협회는 최근 무실론자인 그렉 앱스타인을 교목으로 임명했으며 그는 지난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앱스타인은 캠퍼슨의 다양한 종교적 전통을 대표하는 40명 이상의 성직자들의 업무를 감독하는데요. 이들 중에는 힌두교와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유대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선, Good Without God 저자이면서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앱스타인은 우리가 서로의 해답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책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플레이즈는 앱스타인이 2005년부터 이 협회의 휴머니스트 목사였으며 과거 학생들이 하나님이 아닌 서로에게 집중하도록 격려해온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앱스타인의 공식 홈페이지는 그를 휴머니스트 운동의 대부로 묘사하고 있고 앱스타인은 이번 인사 관련 어떤 종교적 전통에도 더 이상 동조하지 않지만 여전히 선한 인간이 되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지지가 필요한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nyug.com에 따르면 앱스타인은 이번 인사가 신앙으로 세워진 캠퍼스 내에서 수년 전 전임자에게 시작된 인본주의와 그 혜택에 관한 교육 캠페인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하버드 광장에서 매주 인문주의자와 무신론자를 위한 세속적 설교를 주도했으며 2018년 대학 간 연교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이를 그만뒀습니다. 현재 MIT에서 목회자로도 활동 중인 앱스타인은 개인적 종교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종종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그의 철학에 끌리는 일부 학생들을 종교 난민 즉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전보다 덜 엄격한 방식의 영적인 의미를 찾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라고 특정짓기도 했습니다. 카리스마 뉴스는 1600년대 초 하버드에는 기독교적 토대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한 개념이 세속적 관점에 의해 점차 약화되어 왔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하버드 크림슨의 2019년 여론조사 결과 제학생들이 스스로를 무신론자이거나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8세 일반인들의 두 배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약 21.3%는 불가지론자이며 16.6%는 무신론자로 밝혀졌습니다. 기독교인 또는 가톨릭 교인으로 확인된 학생들의 비율은 각각 17%와 17.1%로 거의 비슷했으며 유대인 10.1%, 무슬림 2.5%, 힌두교인 3%, 기타 12%로 나타났습니다. 키포인트 신학 불가지론이란 무엇인가? 불가지론이란 첫 번째, 초경험적인 것의 존재와 본질은 인식 불가능하다고 하는 철학상의 입장 두 번째, 일반적으로 사물의 궁극적인 실제 절대자, 무한자, 신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 세 번째, 세계의 인식 가능성을 부인하고 인간은 의식으로부터 독립한 택관적 실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반유문론적 입장입니다. 무슬론이란 무엇인가? 무슬론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이 용어는 사도바리 이방 출신 성도를 가르켜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도 없는 자이돈니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할라우로 곧 참된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원래 국가가 인정하는 신을 거부하는 것에 사용된 표현이며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이의교도로부터 무슬론자라고 일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무슬론이라 칭하게 된 것은 르네상스 시대, 곧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서입니다. 무슬론을 말할 때에 신의 개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한 범죄의 무슬론이 등장합니다. 즉 신을 유일신으로 본다면 범심론이나 다실론도 무슬론에 속하며 이에 비해 수많은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무슬론은 단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에 제한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무슬론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요. 첫 번째 유문론적 무슬론은 자연주의적인 입장에서 신을 부정하는 태도인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데카르트, 볼테루, 포예로바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적 무슬론은 자기의 주체적 결단에 의해서 순간을 살아간다는 신념이며 곧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 대체하는 태도인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마르크스, 샤르트르, 까미 등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신앙 고백 가수 김범수의 신앙 고백 인생은 광야 길이라고 하잖아요. 늘 평탄하면 의미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생각하면 고난도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양식,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